제가 알려드리는 불륜 증거 잡는 방법, 이걸 우리 의뢰인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상대방 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아, 상대방한테 힌트를 줄 수 있는 거예요? 힌트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커뮤니티에서 공유하는 게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된 걸 공유하는 거거든. 탐정업에 대한 재례로 된 입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흥신소에서 불륜 상대에 대한 정보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학폭과 관련해서 우리 아이를 함부로 가해하지 못하게 이렇게 상대방 아이를 꾸짖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겠다든지 약간 겁을 준다든가 네, 협박 이런 걸 한다거나 2023년 4월에 흥신소나 기존의 심부름센터 등이 탐정업으로 거의 다 이름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탐정업에 대해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인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2024년 4월에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관 상임위까지 올라가서 논의는 되고 있는데 아직 이제 통과는 되지 않아가지고 논의만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공인탐정업 관리에 대한 이런 법률에 대한 논의 등이 좀 더 활성화돼가지고 이런 탐정업들이 기존의 흥신소 업체에서 보통 했던 이런 탐정업들이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통해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신소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증거 수집을 하게 된 것이 결국은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기존에 이제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경찰에서 그 증거 수집을 사실상 했었거든요. 근데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니까 여전히 그런 상관행위, 간통행위는 있는데 이걸 경찰에서 나서서 증거 수집을 해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개인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개인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과 재주가 없다 보니 그렇게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지역마다 또 업체마다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5박 6일에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불법적이다 보니까 또 현금 거래를 하면서 탈세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분들이 또 이렇게 일을 정말 잘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돈만 받고 사실상 일 안하고 시간도 떼보고 그래서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봤던 케이스에서는 진짜 이제 그 어머님이 남편분의 바람을 잡아 보겠다고 고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증거가 뭐 괜찮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그 두 사람이 모텔에 가는 사진 뭐 이런 이런 것들을 증거를 수집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했다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어 받기로 한 날에 연락이 안 되는 거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지? 난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막 이러는 상황에서 알고 보니까 그 흥신소에서 그 증거를 그 남편분한테 판 거예요. 더블로. 그러니까 난 비싼 돈 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증거를 되팔아 버렸다.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사기로 고소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불법적인 부분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해당 범죄에 교사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사범이 되기 때문에 성사 고소를 해도 내가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럼 함부로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들도 있더라. 일부 사례임을 주지 드립니다. 아 그러시고 권장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 흥신소 직원분들이 저런 식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극히 일부적으로 저렇게 이제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설명 드린 거라고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었던 케이스인데 내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배우자분이 불법 마사지 성매매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남편 휴대폰을 봤더니 문자로 오피스텔 몇 호 노크 두 번 이렇게 있는 거라 오피스텔 사다 노크 두 번 하면 여자가 문을 열어주고 거기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이런 방식인데 어 딱히 이게 딱 돈이 입금되고 뭐 이런 내역을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또 그 남편분의 금융정보잖아요. 개인정보거든요. 그런 걸 함부로 내가 아무리 와이프지만 남편의 공인인증서를 허락받고 갖고 있지 않는 한은 알아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군여지책으로 뭘 했냐면은 여기 5만 원을 주면은 그 해당 업체에서 이 남편 명의의 휴대폰으로 성매매를 했던 이력들을 쫙 리스트를 뽑아줘요. 그러니까 그 성매매하는 그 업체들이 하나의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검색을 했더니 아 이놈이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20대 초반부터 해서 나랑 동거하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임신했을 때 줄곧 완전히 이용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개인이 알아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정의는 나의 정의감은 정말 민법에서 정하는 성적 성실 의무 그죠? 정조 의무 이런 걸 다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걸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를 조사해 줄 수 있는 기관은 부재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경찰이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아예 그런 게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뭐 이혼은 하고 싶고 그 과정에서 뭔가 위자료라는 형식으로 정의구현은 하고 싶고 그들에 대한 배신감이 정말 그게 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반대로 나는 정말 이 가정을 시키고 싶은데 남편이 바람 피워놓고 오히려 당당하게 어? 난 바람 안 피웠는데? 보통 바람 피웠다라고 바람 피웠지? 이렇게 물어도 내 바람 피웠어? 하고는 다른 건 없어요. 야 니가 의처증이잖아! 이러거든요. 제가 엄청 열받잖아요. 그리고 잘못하다가 내가 진짜 축출 이혼 당하게 생겼네.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걸 내가 입증을 하지 못하면 나는 이혼을 방하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런 업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내 남편이 유책배우자다. 이걸 입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요즘 sms 뭐 이런 것들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잖아요. 불륜 남녀들이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불륜 카페, 불륜 밴드 거기서 불륜 안 잡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요. 그리고 그들의 은어를 쓰면서 식사로 이번에 외식하러 갈 사람? 뭐 이런 느낌. 다만 날에 바꿔서. 네. 그러니까 집밥은 와이프고 밖에서 외식하는 밥은 이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륜 증거가 잡히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굉장히 잘 꿰뚫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휴대폰 패턴, 비밀번호 안 걸어가지고 다 발각 당했다, 털렸다 이게 되지만 요즘은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휴대폰도 비밀번호 뭐 다 걸고 그런 카톡이나 이런 증거들도 바로바로 삭제하시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은밀하게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제일 인기 많은 불륜의 장소가 대형마트 가까운 모텔. 대형마트 주차하고 걸어서 모텔 가고. 그리고 등산하고 산 밑에 그 초입의 모텔 등산 갔다 와가지고 바람피우고 가고. 운동하고 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큰 의심 안 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답답한 거예요. 뻔히 보이는데. 그래서 흥신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시는구나. 그런 심리, 그런 이제 강렬한 욕구 때문에 이제 흥신소의 도움을, 비싼 도움을 치르면서까지 받고자 하시는 거죠. 그런 심정적인 부분 전 정말 이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잘못 이용했다가 정말 또 선의의 피해를 입으시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대안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흥신소의 대안이라고 좀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가사소송에는 증거보도 신청이라든가 법원을 통해서 사실조회 촉탁을 하거나 무소 대출 명령 신청 등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신청이나 명령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의 경우에는 굳이 흥신소를 통해서 확보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제 변호사님과 자기가 원하는 증거가 이런 제도들을 활용해서 수집할 수 있는지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흥신소를 활용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거보도 신청을 해서 두 사람이 상간녀의 집에 아지트로 삼고 있는 상간녀의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런 부분을 확보한다거나 아니면 커피숍이나 이런 부분들에 같이 데이트를 한 모습 이런 것들을 확보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CCTV를 하면 거의 스킨십까지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증거 확보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부정행위 불법행위 증거가 되어 가지고 이 자료를 받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조심스러운 이유가 이거를 우리의 의뢰만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불륜증거 잡는 방법 이걸 우리의 의뢰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 상대방 쪽에서 보게 되면은 아 이렇게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러워봐요. 아 장대방한테 힌트를 줄 수 있어요. 힌트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커뮤니티에서 공유하는 게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된 걸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뢰분들이 용서님들한테 와서 흥신소를 써도 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말씀을 주실 건지 궁금해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 흥신소를 고용하시는 거는 본인의 자유시다. 하지만 제가 권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피해 사례도 있고 또 정말 돈값을 할지는 좀 미지수인 부분이 있으니. 하지만 어쨌든 쓰신다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 본인에게 책임이 오는 부분도 있으니. 적법한 한도에서 하는지에 대해서는 체크가 좀 필요하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일단은 증거를 가지고 오시면 그 증거를 보고 저희가 불법적인 부분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러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비밀유지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의뢰인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가 있을 때 그거를 저희가 막 신고하거나 할 수도 없고 하는 것도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선별을 통해서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서 소송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도와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비주얼적으로는 탐정업을 하신다고 해도 전혀 의심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공인탐정되면은 제가 자격증을 따겠으니 행동되자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탐정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과 감독을 함께 하겠습니다. 보필 해주시겠다. 보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